안녕하십니까 평원초등학교 교사 남동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숫자인식 머신러닝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첫째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4 퀴즈를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둘째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스크래치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합니다. 셋째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키기를 합니다. 손님들에 의해 새롭게 입력되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숫자 인식 머신러닝이 무엇일까요? 숫자는 세고, 재고, 이름 붙이는 데 사용하는 수학적의 개차를 말하고 인식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알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사양으로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즉, 숫자 인식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들어온 숫자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식해서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 시간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우리는 고객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적절한 메뉴를 추천합니다. 고양이가 나이와 성별을 묻게 됩니다. 고양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에 근거해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피자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추천 메뉴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점점 높아져갑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머신러닝 4 퀴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 스크래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스크래치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스크래치를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머신러닝 4 퀴즈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랭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를 클릭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잉글리시로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메뉴를 누르면 이미 등록된 사람들 경우에 로그인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 하셨으면 사인업 메뉴를 눌러서 먼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메뉴가 바뀌면 프로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메임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메임을 넣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메임에는 Recommended 메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밑에 인식 방법이 나오는데요 인식 방법에서는 Numbers를 선택하겠습니다 Add a Value 버튼을 클릭하고요 첫번째 Value, Value1에는 Age, 나이를 입력하겠습니다 Value 타입은 Number가 되겠구요 다른 Value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Value2는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입력하게 할 거구요 값은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첫번째 선택은 남성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해서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머신러닝 프로젝트 Recommend 메뉴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 수행 단계 중 훈련을 선택합니다 훈련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들을 추가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또한 지도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레이블들을 생성해 각 레이블에 적절한 수의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여 레이블 스테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스테이크 레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여 레이블 스파게티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레이블 스파게티가 생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여 레이블 피자도 생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블 스테이크 레이블 스파게티 레이블 피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각 레이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추가를 클릭하여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레이블별로 5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도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5개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입니다 아직은 데이터의 양이 작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후에 손님으로부터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추천 정확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각 레이블별로 5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력하는 데이터는 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설문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여 사용하여도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입력하여도 됩니다 먼저 스테이크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ssi 아 Bud 이렇게 스테이크에 6개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스파게티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파게티에 6개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피자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피자에 6개의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이제 추가된 학습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여 학습 앤 평가 단계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분류 머신모델의 학습은 텍스트나 이미지 분류보다 빠르게 완료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잘 학습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세 여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 100%의 확률로 P자가 인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6세의 남성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 100%의 확률로 스테이크가 인식되었습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은 의사결정 트리 분류기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해 머신러닝 모델 학습이 매우 빠르고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분류기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한 학습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면 의사결정 트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창에서 Describe Your Model을 클릭하면 의사결정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창에서 Describe Your Model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레이블에 추가한 학습 데이터의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의 맨 윗줄은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 조건이 참이면 왼쪽으로 이동, 거짓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마지막에 도달한 노드의 메뉴가 추천 메뉴가 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이 마무리되면 만들기 단계로 들어가서 스크래치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올드 버전, 스크래치 3 파이썬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스크래치 3를 선택하겠습니다. 오픈인 스크래치 3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크래치도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이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English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러가지 블록 중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4 퀴즈에서 학습시킨 블록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서 녹색기발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갖다 놓고요. 무한방복 블록을 갖다 놓습니다. 나이를 묻고 기다리겠습니다. 변수를 3개 추가할텐데요. 첫번째 변수는 age 변수입니다. 두번째 변수는 gender 변수고요. 세번째 변수는 추천 메뉴 변수입니다. 그리고 age 변수에 고객들이 입력한 answer를 집어넣습니다. age 변수에는 나이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성별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기다리기 블록을 갖다 놓구요. 성별이 무엇입니까? 남성 혹은 여성으로 대답해 주세요. 만약 여기서 대답이 남성이라면 성별 변수에 남성을 넣구요. 아니라면 성별 변수에 여성을 넣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컨트롤에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같다면 남성이라면 대답이 남성이라면 성별을 남성으로 정하기 성별 변수에 성별 변수에 남성으로 정하기 아니라면 성별을 여성으로 정하기 이제 추천 메뉴 변수에 나이와 성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보내서 결과를 받겠습니다. set to 블록을 갖다 놓구요. recommend 메뉴. recommend 메뉴 변수에다가 받겠습니다. machine learning 블록에 가서 recognize numbers age label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age 에는 age 변수의 값 그 다음에 성별에는 성별 변수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으로부터 넘어온 추천 메뉴 변수의 값이 stake라면 stake를 주민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if then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갖다 놓구요. 네, equal 블록을 갖다 놓구요. 추천 메뉴 변수의 값이 stake라면 stake를 추천합니다. 만약 추천 메뉴 변수의 값이 스파게티라면 스파게티를 추천합니다. 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할건데요. 잠깐 빼서 duplicate 두 개를 duplicate 하겠습니다. 원래 꺼져 놓습니다. 원래 꺼는 요렇게 집어 놓구요. 자, 만약에 추천되서 온 추천 메뉴의 값이 스파게티라면 스파게티를 추천합니다. 네, 만약에 추천되서 온 메뉴가 피자라면 피자를 추천합니다. 네,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눌러서 네,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0세 남자 네, 피자를 추천했습니다. 20세 여자 스파게티를 추천하네요. 30세 남자 네, 스테이크를 추천했습니다. 40세 여자 네, 스테이크를 추천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님들이 실제 주문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데이터는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님들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추가한 데이터는 레이블별로 6개씩이었는데요. 손님들이 실제로 주문하는 데이터들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추천 정확도는 점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이블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이커블록 메이커블록 이름은 뉴데이터 러닝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단으로 끌어다 놓고요. 아까 만들었던 블록의 맨 하단에 예, 이 마이블록을 호출하는 마이블록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블록을 삽입했습니다. 뉴데이터 러닝을 호출하는 블록을 맨 하단에 삽입하면 예, 뉴데이터 러닝이라는 프로시저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추천 메뉴를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리기 블록 갖다 놓겠습니다. 네,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대답이 예 라면 네, 이퀄블록이죠. 대답이 네, 대답이 예스라면 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2초동안 말하기 네, 다른 메뉴를 주문해주세요. 묻고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대답이 스테이크라면 주문한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스테이크 레이블 인공지능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에 만약 뭐뭐라면 같다면 네, 대답이 스테이크라면 네, 인공지능 인공지능 네, 데이터에 스테이크 데이터에 추가하겠습니다. 네, 주문한 사람의 나이와 네, 주문한 사람의 성별을 네, 스테이크 인공지능 데이터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잠깐 빼서 이거 복제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추가하구요. 네, 만약 대답이 스파게티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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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한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스파게티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잠깐 빼서 다시 더 복제하구요. 네, 네, 하단에 추가하겠습니다. 네, 만약 대답이 P자라면 주문한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네, P자에 저장하겠습니다. 손님의 메뉴를 기억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해야 되겠죠. 트레인 뉴 머신러닝 모델 네, 요 블록을 가져다 오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손님이 새로 추가한 데이터들이 머신러닝 모델에 계속 추가가 되어서 머신러닝 모델의 그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추천받고 추천받은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녹색 깃발 클릭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16세 남성 네, 피자를 추천했습니다. 네, 추천받은 메뉴 안 하겠습니다. 노 네, 스파게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잘 좀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손님이 추가한 데이터가 머신러닝 포키즈 데이터에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레인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16세 남자 스파게티였죠? 네, 16세 남자 스파게티가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숫자인식 머신러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리인식 머신러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